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이진숙은 직접 총을 든 쿠데타 군입니다 목숨 걸고 전장 누빈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어제 임명장도 미처 받지 않은 상황에서 허겁지겁 정부 과천청사로 달려가 기자들에게도 취임식에 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자기가 선택한 매체 기자만 출입을 허락한 그야말로 기괴한 취임식에서 읽었던 취임사의 한 대목입니다 첫 여성 종군 기자는 이진숙을 상징하는 수식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도 지금까지 목숨 걸고 전장을 누빈 언론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이진숙 위원장은 언론인이 아니라 직접 기관총을 든 군인으로 전장을 누볐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MBC 등 공영방송장악 언론탄압의 선봉장으로 나서서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무차별 총기 난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참담하고 또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전광석화 같은 군사작전 쿠데타라는 말 이외에 그 무슨 말로 어제 하루의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이라는 말조차 차마 참고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역겹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 공기를 무차별 총기 난사로 산산히 파괴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본인 아닙니까 그 모든 법과 제도 상식을 짓밟으며 지금 자행되는 언론장악 쿠데타의 전 과정은 당연히 모두 원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이진숙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 또한 분명히 못 박아두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제발 탄핵시켜달라고 잘못 올랐으니 내려가고 싶다고 온 힘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시위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벌써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임금 체불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이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올해 6월까지의 체불임금이 무려 1조 원대를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체불임금의 상반기 만에 벌써 근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현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체불임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고용노동부에서는 무척 의아할 법도 합니다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근절 대책을 내놓는데도 도대체 왜 이럴까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부 여당의 극심한 그리고 노골적인 반노동 정책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다 체불임금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라고 아무리 떠들어 대더라도 실제로는 집요하고 강력하게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체불임금 사태가 진정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 후 반노동주의자 김문수의 노동부 장관 임명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지난 5년간 임금 체불 신고 건수가 무려 245건에 달했던 처가의 기업의 모범 납세자 표창을 주도했던 강민수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입니다 정부 여당이 앞다퉈 얘기하는 민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흉기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의 반노동정책 국정기조를 전환하지 않고서 천문학적 체불임금 사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후보 지명부터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